미나리, 여기 미나리 삼겹살은 유명하잖아요. 우리 아까 올 때 막 맨날 미나리 삼겹산들. 여기 미나리. 여기 미나리. 미나리. 우리 삼겹살에다 싸먹을 미나리를 사라고요. 미나리를 사러 온 거야? 삼겹살이 아니고?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미나리 삼겹살이 이렇게 유명해요? 네, 향도 좋고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많이 찾습니다. 유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반미나리. 얘네들은 물, 정말 좋은 물 외에는 먹지 않거든요. 잘 아시네. 아니, 미나리 하면 또 안 미나리. 이게 결국은 다 물이거든. 자, 들어. 하나 보이소. 이거 오늘 한 거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잘하세요. 진짜? 그럼 우리가 안 먹을 거면 안 잘해요? 네? 진짜 참하튼 같이 삽시다 하면서 못 하는 게 없어. 별걸 다 하지, 언니. 응, 별걸 다 해. 야, 향이. 아이고. 문술아, 이렇게 하면 돼?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응, 응.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내가 잔소리하자면 여기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여기서 털어봐봐. 해봐. 여기서. 아우! 해봐. 여기서. 아우! 그냥 하던 대로 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우리 혜은이 언니가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아니, 저것도 일종의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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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으려면 깨끗이 털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이거 얼만큼 뜯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이만큼만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래요. 다 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때는? 아직 미나리 삼겹살 안 다시 봤네.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거야? 삼겹살이 노랗노랗하게 익어 뭐. 실컷 세척에 미나리를 딱 같은 젖에 가다가 가위 질러 싹두싹두 해갖고. 네. 다 다 먹었다. 내 이제 삼겹살 이게 되고 가서 미나리에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이렇게 딱 먹으면 삼겹살. 아니, 먹는 법을 알려달라니까. 사장님. 자, 시식하자. 미나리는 삼겹살하고 어떻게 먹냐고요. 이런 소리만 들려. 어떻게 해야 되나.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씻은 삼겹살을 이렇게. 에이, 씻은 삼겹살이다. 아니, 씻은 미나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먹으라니 이게. 노릇노릇하자. 삼겹살을. 사갖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생글리 갖다가 삼장에. 아, 찍어서. 삼장에. 삼장에. 그러니까 이게 날 걸로 먹네. 그럼 언니. 날 걸로 먹어야죠. 아, 아. 아니, 씻지도 않은데 그렇게 드세요. 아, 그래요. 쪼금은 쪼금 안 먹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구나. 이제 사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